여기는 갓 불바르 타시켄시티 아파트 우리 그 할리다 할머니 아파트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마무리 단계라서 공사 마무리 한강 보고 갈려고 왔습니다. 3층에 65제곱미터 침실이나 거실이나 이런 아파트인데 제가 작업한 건 아니고 여기 현지 업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작업한 건데 거의 한 6개월 한 6개월 정도 공사를 했어 이 나쁜 놈들이 근데 뭐 가서 보여 드릴게요 어 드레츠에다지다 여기 3층인데 보면 이렇게 정원이 좀 심심해요 여기는 저기 가든 시티에 비해서는 아직 여기도 공사도 마무리 되겠고 아 이쇼? 4층이에요 4층 시티 베르티다 7월달에 공사 시작했는데 이제서 마무리가 됐어요 아직 엘리베이터는 작동 안하고 근데 주변에 공사 마무리 해서 입주한 집들도 좀 있고 지금 이제 아직 문짝을 안달았네 어허 갈래바지 이 갈래바지 이 갈래바지가 설치가 됐고 이 류스트리 어 가구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주방이 아직 잘 끝났네 아 큰일이네 큰일 이제 갈래바지 이제 갈래바지 끝나고 나면 가구 배치 다 하고 아 여기서 보면은 저기 공원이 한 구석탱이가 좀 보이죠 아직 작동 안하고 여기 이제 거실이 될 거고 어 어 역시든 거의 다 끝났네 역시든 요렇게 타일은 이탈리아 타일이라는데 샤워부터 아 아직 문이 덜 됐고 어 오 작은 장소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미야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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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오늘의 학교 다시는 이제 아 이 할매가 아직 다음주에 지금 입주자가 들어오는데 아직 저래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네요 여기 요즘 연말이라서 저기서 음악소리가 계속 이렇게 근데 문을 잠그면 문을 닫으면 소리가 안 나요 이거 어떡한데 이거 아 참나 여기 옆집에 인테리어 지금 공사하고 있는거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여기는 거의 클래식 스타일로 좀 밋밋하긴 해요 전반적으로 색깔도 그냥 클래식으로 두면 또 이렇게 아 이거 클래식? 네오 모드 이번에는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, 그쵸죠? 여기에서 가르쳐주시겠어요? 여기에서 가르쳐주시겠어요 네, 가르쳐주시겠어요 그 저한테는 이 전자 여기에서 전자 여기와요 여기, 여기가요 이렇게, 여기 여기에요, 여기가 лучше? 여기요? 여기요 여기에도 좋아요 여기요 여기, 여기가 3일 그리고 이 같아요. 지금 봤어요. 이제 내 친구들에게 와요. 네. 그 사람에게 와요. 에어 그가 교수는 여자친구가 원하는 거야? 네. 그가 교수는 없지? 어. 네. 하하. 하하. 뭐지? 몇 구만에 신용해 주신 분의 돈이 신용한다는 것? 그 돈은 카발라ilee 200만원 서울평에 1,4단원원 전용한다는 것 같아요. 지금 자카바라멘트는 3,400달러로 1,500달러 1,500달러? 네 아, 뜯어 뜯어 아아 아아 음 음 음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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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할머니가 저기 저쪽 아파트 있거든 불바르 지금 그거 보고 왔잖아 지금 어 어 글로 오라고 그 요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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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땅 1,400달러 음 여기 또 알리시고 어 어 여기는 지금 91시킬로미터 여기는 91자곱미터, 3K짜리 침실 2개 거실 하나 같은데 5층에 5층에 이거 1층에 사면 여기다가 어닝해가지고 마당 쓸 수 있는 테라스 있으니까 아직 안되네 여기는 5층 여기 5층 여기 5층 91자곱미터 아파트 이제 여기는 벽돌 도서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3호조합이잖아 언제 왔어? 여기 샤프 다 뜯었어요 일부러 속고도 있던거 다 뜯어내고 다시 벽 올리려고 조족으로 도면 벽에 붙여놓고 현장님이 또 꼬라라고 막 지랄했더니 전기가 가지라기 잘해놨지 한 칸 더 큰건데 상당히 커 보인다 네 그럼 이게 지금 거실을 꾸미고 아 여기는 다르게 있어 저기 침실 여기 침실 저기 양쪽에 다 욕실하고 샤워 다 있고 가운데 주방하고 여기 이제 거실 침실 침실 2개 네 주방하고 여기가 여기는 공원이 좀 더 많이 보이네 여기는 이제 알리쉐르나보이 지하철역에서 좀 가까운 편이고 5층이라서 전망도 좀 더 멀리 보이고 저기 지금 상하이 건설에서 건설하고 있는 공사 비즈니스 센터도 보이네요 발코니도 넓고 여기 있는 거 좀 하지마 여기 있는 거 좀 하지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저의 좀 더 멀리 보이네요 세 번째 Gegen권 수요 95.3